사도행전 10장 38절 한절을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예수 생에 나타내자 큰 소리로 따라서 성령으로 예수 생에 나타내자 이와 같은 기목으로 꼭 성령으로 권능받고 예수 생에 나타내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실히 저는 믿고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이렇게 독대할 수도 육안의 눈으로 만날 수 없는 분인데 경험과 체험으로 말씀으로 만납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신부의 역사는 성령으로만 역사하셨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경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짐작에서 짚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성령으로 아신 일은 성령님만이 다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시니 그분만 진짜 진리오 지식이시다 하나님이 인류가 죄로 멸망하게 될 때 이 멸망이 얼마나 심각하냐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자원히 산단 말인데 저는 지옥을 보니 단 1초만 들어갔다 나오라 해도 내 자세산이 천조가 있다면 내가 천조를 줄 테니 1초의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해서 나올 수 있다면 나는 천조를 주고 나올 것 같은 지옥이 지옥이 온으로 형언을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인데 인류는 아담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괴기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이라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현장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5천년 역사라는데 5천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존을 기록했다고 생각할 때 끔찍었네 우리는 어쩌다가 아니 예수가 130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통해 두었는데 와 이렇게 기속교가 풍성한 시대에 교회가 여기를 가도 저기들 가도 항상 볼 수 있고 언제나 걸어가도 어느 교회도 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금의 천국 보금의 노시가 이루는 이곳에서 살고 특별히 연세중앙교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예수의 역사를 나타나는데도 성령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냥 죄인을 구원한다면 나는 회개하면 끝이다 그런데 만약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은 꼭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할 구세주가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사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와 정혼만 하고 결혼을 안 했는데 아니 웬 뱃속에 아기를 들고 있어 이 백압을 넣어 이걸 만약에 소리를 치고 난리를 내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그때 일법한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불에 타서 화용당해야 하고 처갓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위자료를 엄청나게 물어줘야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정혼한 여자니까 응?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몽중에 현몽하기를 다위세자 손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불륜이 아니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참 생각했을 텐데 성령으로 한 것이라니까 믿어줘요 그래서 예수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죄가 없이 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고 태어나서 30년 동안을 그냥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목수 일해가면서 아버지를 도와요 어느 날 천지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아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서 성령이 이만한 자가 있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자로 알라 근데 예수께서 침례 받으러 요단강에 나올 때 요한이와 예수는 이종사촌가 아닌데 사촌도 어렸을 때는 이종사촌이 얼마나 가깝소 성장해보면 이종사촌이 그냥 그런데 어렸을 때는 가까워 이모가 참 좋죠 이모 이모 고모는 좀 쌀쌀 맞아도 이모는 쌀쌀 맞아도 안 쌀쌀 맞아도 이모는 이상스럽게 그걸 느껴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만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구원할 구세주지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막느러가 아담의 후예로써 다 죽어서 지옥 갈 자가 저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으로지 구원하겠어요 그러더니 바로 마태공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이 소리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치는 학생이고 마귀는 시험 문제 내주는 교수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시험하는 자다 다치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문제를 던져 이겨야지 치면 죽어 그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야 너 40일 동안 지렸지 도를 명하여 떡 떡 떡 떡 먹는 순간 사람들이 도를 명하니까 떡이 되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지 않겠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떡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네가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주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인에게 보여주러 왔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되어줄 테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돈 벌 일이 있으면 주일날도 빠지고 3일 예배도 빠지고 금일 예배도 빠지고 예 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천하 만국 돈 움켜쥐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 같습니까 벌써 마귀에게 시험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인간의 영유관의 모든 불행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께 능력과 성령을 지름 부터 하시는데 그가 달리면서 마귀에게 당한 질병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원 자 고치고 각종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데 4등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도우시메 지금 여러분이 기름부터 도움을 받아요 말씀할 때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받아치려야 된다 오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둘린 모든 자리를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본문의 말 중에 단 한 가지도 성령 없이 행하신 일이 없으시다 없으시다 또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갈리에 다니시며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셨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일도 어떤 말씀도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 예수께서 신뢰 받기 전 요셉이 집에 있을 때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쳐다보고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아무도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공생이가 요단당에서 성령이 이만한 순간 부터 시작했을 때 빌립을 제자로 불렀을 때 빌립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야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세주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게 가서 나사렛 해라 이스라엘 내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봤다 만났다 와 봐라 와 봐 와 봐 야 너구나 하고 친구지만 다사렛 있어서 무슨 놈으로 선한 것이 나갔느냐 이런 동네에서 나갔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서울 제일 좋은 궁동에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놈의 궁동에 그런 교회가 있겠냐 와 보고 놀래요 와 봐라 와 봐 와 봐 네가 보고 말해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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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친말로 너 같은 놈을 보지 못했다 할 때 감쪽을 놀라더니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보고 놀래느냐 앞으로 큰 영광을 네가 보면서 더 놀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금으로 말하면 궁동쯤 되나 봐 아마 저 종동네에도 아니 묵수의 아들 요셉이 호적에도 분명한데 그가 담임이 하는 일이 엄청난 사람이 할 수 없는 과거의 그 훌륭한 대선지자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종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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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깜짝 놀면서 그를 따릅니다 예루살렘이 따릅니다 이루살렘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 시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성령으로 피 흘려 죽으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셨대요 성령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만나기 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의기양양했죠 예수가 노마라는 국가를 전복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국가를 회복시오 죽은 자를 살리고 죄신을 쫓고 문둥이를 고치고 성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맹물로 포두주를 만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태어버린 상황을 바라볼 때 저가 저가 나의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사상을 시오니즘의 영광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육체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오니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허자할 것 없이 붙들려서 매를 맞고 찔디고 상하고 징계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찾는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그들은 민족관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영육이 이만큼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잡혀서 저렇게 배맞고 저렇게 십자가를 치고 피를 철철 흘리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를 볼 때 끝났다 우리의 꿈도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세베드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예수님 그 시우니즘의 영광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섯일 때 주님이 왕 되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슨 소리 하는 것을 모르겠다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며 내가 받는 고난을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가를 예수님 자체를 몰라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다 예수님처럼 신속 모둑재로 죽을까봐 도망가고 주님이 성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하셔요 이제 목적을 바랄게 너희들 부른 목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심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때도 500명이나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참 기도에 힘들 때 성령이 주름 많이 받고 그때서 예수님과 태어남과 생애를 같이 했던 성령이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이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나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때서 깨닫게 되고 그때서 알게 되어 성령 충만이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순간부터 예수께서 이끌리며 하시던 사욕을 예수님의 사욕을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내 삶과 내 신앙생활에 절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도 그랬지만 그 시대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빅박했던 사울도 다메석상에서 성령의 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엎드려 성령 충만히 받자마자 예배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니 말씀을 듣는 성령의 목소리로 사실로 믿을 때 얼마나 많은 회귀하고 돌아오는 자가 많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종전들을 가져가서 불을 살려 은 5만 이나 되더라 상상 은 5만 상상이 안되는 돈 그리고 사도마을이 수건만 갖다 병자에 얹어놔도 치료를 받고 이 엄청난 일자가 일어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남의 언니를 구경만 하겠느냐 그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도 임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주여 성령 양념전에 나를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그만큼 사모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성령을 살리고 죄신을 쫓아내고 안진벵이를 일으키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데 다 성령의 역사로 하셨으니 우리같이 대한민국에서 유교사상에 찌들고 샤머니즘에 찌들고 다른 종교사상에 찌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는 나우에 죽으신 피흘린 구세주다 하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이 주신 빚음이다 인정하시면 한해 합시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죽으셨다 우리 부활하실 때도 노마소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내 안에 오소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요 내 안에 오소서 나의 죽을 몸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성령이 분담하셨어요 다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를 성령이 분담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초지일관 성령이 분담하셨다 크게 주요 나의 생애도 성령이 분담하 없어서 할렐루야 그러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환영합니까 인정합니까 사실입니까 절대적입니까 그래야죠 그러려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령으로 부활하심도 성령으로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육체로 계실 때 성령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해당과 거리와 모든 교수에서 가르친 것이 성령으로 가르치고 또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모든 성령을 성령으로 기록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성령으로 승천하셨다 고대목은 읽어보자 사도행전 1장 2절 대우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가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여노라 승천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기록했다 다 성령이 전담했다 주님 되게도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일을 성령이 전담하옵소서 부활을 성령이 전담하옵소서 내 생애를 성령이 전담하옵소서 그러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성령 뭐 들어봤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은 거지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에 그저것 믿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말도 믿어서 안 되며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만 믿어야 된다 잘못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아는 데는 고리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퇴하신부터 성천하고 가시기까지를 성령이 다 관리하시고 그걸 다 성령이 기록했으니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그분을 알게 할 때 얼마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똑바르겠느냐 그 말이오 연속전 목사가 만약에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말 할 가능성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충말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냐 왜 두려우냐 육신의 지식 생각은 사망이니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사사랑을 풀어 말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내게도 내게도 그 성령이 임하면 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기 이 전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임하심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그 가지로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다 단 한 군데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한 일이 없고 다 사미 하나님 중에 성령의 인도 따라 역사하셨으니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역은 성령으로 예수께서 역사하신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정말로 예수께 이루신 십자가의 피의 공농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심정과 아픔과 고난과 찢어짐을 당하신 주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것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농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처절한 지옥의 고통에서 어떻게 나왔나를 모르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성령으로 경험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서 딜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교주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과 사정과 아픔과 고통을 다 내 안에 가지고 경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느냐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어디서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어디서 어디를 가나 주님은 나의 주요 너의 주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나도 예수 믿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받았다 지옥이라는 세계도 그냥 말로 장작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을까 석탄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을까 포항제철 펄펄 끓는 철물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을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지옥을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예요 지옥 그대로를 안다 지옥 그대로를 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되 사실 그대로를 알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령 받지 못한 내가 무슨 예수를 알며 하나님 말씀을 알며 천국과 지옥을 알며 예수 흘린 피를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알도록 돼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저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나 생수 생명의 강이 넘친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아따라빵에 성령 받는 순간 넘치니까 나가서 막 흘러 넘치는 전도를 하고 생명이 흘러 넘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속에서 예수의 피를 생명이 넘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예언의 약속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언대로 성령으로 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시간도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한 시간도 주의 생애를 잊어버리지 마라 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성령으로 역사는 통일된 모든 것을 모조리 다 영원토록 나와 너와 함께 가지고 공유하자 엄청난 기뻐요 17절에 말하겠나 저는 진리의 용이다 세상은 능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미안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은 능이 받지 못한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성령이 소개했는데 이것이 먼저 와서 회귀하고 제사 받지 못하면 전혀 성령이 되게 임할 수 없는데 없는데 세상은 받지 못한다 여기는 한 사람도 세상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자 세상은 능이 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내게 성령이 임하여 내 안에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천국의 시민직을 가진 하나님의 살아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시면 남이 납시다 기필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얼마나 사모호는지 여러분 마음만 알고 주님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고하심이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이자 곧 아버지께로서 낳다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거다 예수께서 자기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증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증거하게 돼 주시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은 얘기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사도행전은 예수 기독께서 육체로 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던 생애를 사도들이 성령으로 그대로 대안한 생생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여기까지 가십시오 난 성령 받았다 하고 진리하라기도 고역하고 병고치기라도 고역하고 귀신 쫓아다기도 고역하고 나는 교회만 댕냐만 된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전방위로 고역하고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예수님을 성령으로 쓰려고 했더니 나는 안된다고 나는 못 온다고 고역했도다 할 때 그 고역한 책임으로 죽여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인자를 핍박하고 인자를 고역하고 인자를 해방한 자는 사하심으로돼 성령을 고역하고 해방한 자는 오는 세대가 또와도 사안받지 못하려 무지한 성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결과가 뭐냐 고역당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말을 이끌어가겠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소 5장 19절 20절에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절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라 가말을 소멸하지 마 성령의 어떤 역사도 제안하지 마 제안하지 마 만약에 제안하면 그분이 제안당하시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딱 결박해서 성령의 손아귀에 넣고 성령님 반대로 결박해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도 순환이 성령의 충만이 한량 없기를 원해요 제안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대조하시면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의 일을 하고 내가 예수를 전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신 생애를 사도행전 제자들과 똑같은 역사를 나타낼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데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요구를 고역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죽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정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누구냐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이맘만 하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성령이 믿게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복음전하는 것도 우리에게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육신의 소육과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구사단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영적인 훌륭한 영원한 지식을 갖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모두 성령 강림들에 여기가 마가 다락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적이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사역하셨으니 주여 나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령으로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생애의 스케줄을 역사하셨으니 내게도 내 생애의 스케줄을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합중해서 기도하실 때 아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만큼 이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캄캄한 밤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낳고 성령으로 예수 세계를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도 성령이 전담하신 것처럼 내 생애도 성령이 전담하자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세계가 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고난당하신 예수 심정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고난당하신 예수 심정을 아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 심정을 만나고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여 나도 나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며 예수 세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예수 Centro